제 10과 집안일 제 생각보다 좀 비싼데 다른 방은 없습니까? 시설이 좋지 않아요. 2항 포장 이사를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았어. 들으십시오. 우리가 짐을 싸야 돼?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지만 중요한 물건은 우리가 싸는 게 나아. 포장 이사를 하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았어.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참아. 힘들어서 병이 날 것 같아. 아이처럼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해. 3항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할까? 들으십시오. 오늘은 걸레로 닦기만 하면 안 될까? 먼지가 많으니까 날마다 청소기를 돌리는 게 좋아. 알았어. 깔끔한 룸메이트 덕분에 집이 깨끗해지겠다. 집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고 공부도 더 잘 될 거야.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청소할까? 그래. 그런데 신문지하고 빈병은 어떻게 할까? 재활용 쓰레기는 화요일에 버려야 하니까 저 상자에 넣어. 4항 화요일까지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. 들으십시오. 이것 좀 세탁해 주세요. 정장 한 벌하고 스카프 한 장이군요. 치마 앞쪽에 얼룩이 심한데 뺄 수 있을까요? 이런 얼룩은 잘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언제 찾으러 오면 돼요? 화요일까지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. 부터ч 8. 4. 2 4. 수조 2 3 5 10 10 12